그 다음에 아까 그 실험 한번 해보자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니까 여기서 얘는 아마 두 개 넣으면 오류 날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딨어 여기서 점파일 DAO에서 요거 자체를 두 개 한번 놔보자 요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널널했던 거를 없애야 되네 그치 위에 거를 없애면 없애면 여기서 될라나 껐다가 잘 되네 음 그니까 결론 여기서는 두 개가 있어도 돼 여기서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XML에서는 두 개 있으면 안 돼 네 음 네 하지만 어 여기 DAO 수준에서도 두 개 있어도 DAO 수준에서는 자동을 알아서 없으면 널로 치환해서 들어가는 걸까요? 어 그렇지 똑똑한 푸트 어 이건 나이바티스가 똑똑한 거야 이건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가지 납кол아 상대 상대 참 참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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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